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잔디의 오라버니 G키 폼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저는 삼카포에서 치는 거구요 전주 부분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마디는 G 코드에서 Sol Mi Mi Sol Sol 나의 오라버니 그 부분인데요 여기는 G 코드 그룹 6번 하고 멜로디 Sol 1번 줄 3플레스 1번 줄을 눌러준 상태에서 같이 전주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전주가 여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G 코드에서 시 시 라 시 이 부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전주가 시작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시 그는 6번 하고 2번 줄 6이 동 4 3 시 라 2번 줄 라는 3번 줄 시 삼 미 시 라 시 이를 치고 나머지 채워진 박자를 3번 2번에서 채운 거에요 6이 동 4 3 시 라 시 삼 미 그 다음에 G 코드에서 시 라 솔 레 해석하는데 여기는 근음이랑 다시 2번 줄 시 라 는 2플레스 3번 줄 시 라 솔 레 는 4번이죠 시 라 솔 레 6이 동시 쳐주고 시 라 솔 레 는 4번 이렇게 되죠 그 앞에 그 앞에 4 마디 부분 연결해 보면 그 다음에 레 레 솔 라 시 시 라 시 사 미 시 라 솔 레 그 다음은 이 마이나에서 미 레 미 레 미 솔 미 해서 가는데요 이 마이나 근육 번 하고 미 4번 줄을 쳐 준 거에요 6 4 동시 쳐주고 6 4 동시 쳐주고 6 4 동시 5번 그 다음에 레 를 쳐야 돼서 여기 약지를 떼어줘야 돼요 미 레 미 레 미 솔 이렇게 다시 한번 미 레 미 솔은 3번 줄이죠 미 레 미 레 미 솔 또 이 마이나 한 마디가 더 미 미 시 라 해서 에 마이나 넘어가는데 거기는 미 를 쳐야 되니까 그는 6번 하고 미 6 4 동 고 4 미 시 이렇게 돼요 6 4 동시 쳐주고 미 시는 2번 줄 4번 2번 그 다음 에이 마이나 로 가서 라 라 시 레 레 레 레 미 솔 미 솔 에서 가요 그럼 에이 마이나 근육은 5번 하고 멜로디 라 3번 줄 5 3 동 4 3 4를 한번 쳐주고 라 시 라 는 3번 시는 6 검지를 떼어주고 2번 줄을 쳐주는 거죠 5 3 동 4 3 4 라 시 그 다음 D 코드에서 레 레 레 미 솔 미 솔 해서 들어가는데요 근데 레 레 를 칠 때 D 코드 4번 하고 여기 3번 2번 1번 줄을 동시에 쳐주는 거야 이렇게 컷팅을 해주고 레 레 그 다음에 레는 여기 2번이죠 레 미 솔 미 여긴 다 떼어주고 레 미 솔 미 레 미 솔 미 그 다음에 G 코드로 가서 솔 4 3 2 4 3 D 코드에서 레 레 4 줄을 동시에 치는 거예요 레 레 그 다음에 레 미 솔 미 G 코드로 가서 솔 4 3 2 4 3 그리고 이제 노래 들어가기 전 마지막 D 코드에서 있는데 일단 거기 앞에 E 마이나부터 천천히 연결해서 보여드릴게요 미 미 미 레 미 미 솔 2 마이나부터 미 고 사 미 시 A 마이나로 가서 라 라 시 D 코드로 가서 레 레 레 미 솔 미 G 코드로 가서 솔 이렇게 되고 마지막 D 코드에서 레 미 솔 미 레 시 라 하고 노래를 들어간 건데요 레 미 솔 미 레 시 라 사이 동시 치고 레 다 떼고 미 솔 미 레 시 라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간 거예요 날 사랑하신다니 전주 부분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G 코드에서 솔 미 레 미 솔 하고 레 솔 라 시 사 삼 이 시 라 솔 레 미 레 미 레 미 솔 미 미 시 라 사 삼 사 라 시 레 레 미 솔 미 솔 미 레 시 라 시 라 이렇게 되죠. 그 다음에 이제 노래 부분 들어가는 거예요. 천천히 한번 연습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